신나? 신나? 내려가서 좀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서 조금 다 같이 치워놓자 좀 같이 치워야지 지성이가 종종이 깨우고 미세가 짐을 좀... 자요? 오빠! 오빠 일어나! 어? 빨리 일어내라 빨리 일어나 어? 안 열려 빨리 일어나 잘 됐어 해가다 어? 어? 치antage cried 맛있어 소이 ceux 눈 안 안 Delta 지경 팬틱 그리고 심지어 설색이 색깔 같구나 기대야 빠르다 아니, 눈 내려왕? 못 볼걸 했어요 왜? 미국이랑 나랑 왜? 아직 못 볼 걸 봤어 나야 오늘 아침에 일어나봐 남꽃치킨 하려면? 일어내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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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어깨 안 아파요? 어 어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자기가 못 빠지 이제 봤으니까 마음 안 아파 잠깐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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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못 벗겨 봤으니까 빨리 빨리 입어요 빨리 오빠! 옷 다 입었어요? 아니 금방 내려갈 거야 소소하게 먹자 아니 형 뭐해 아 진짜 미안해 아니 뭐하는 거예요? 맛있어 먹어봐 에이 형 또 입고 형 근데 만두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요? 만두? 한국에서 가져왔어요 한국에서요? 네 고양이 맛이 나잖아요 형 고향 어딘데요? 서울이야 언니... 늦은 정말 맛있어 진짜요. 진짜요?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국의 유명한 음식은 불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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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이터 소스. 한국의 스파이스 소스. 고추장. 그리고 이거는 김치. 김치. 이름은 총각김치. 총각김치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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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잘한다. 소재가 있나요? 이거 좋아? 고추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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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? 고추장. 맛있어요? 네. 아, 이거 고추장. 한국을 원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한국보다는. 뭐. 통장. 네, 2개씩 먹으면 remotely. 고추장. 또 후원입니다. 더 주세요. 더 주세요. 네, 네, 네. 봤을 때 저 내일 그래도 좀 순위권 안에 될 거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? 암아. 제일 잘할 거 같아. 네 내일 제가 이렇게 뛰고 있으면 우리가 간다 파이팅!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알았어? 파이팅! 우리가 간다 파이팅! 우리가 간다 파이팅! 아 수고하다 왜 그래 저거? 선물로 마이크 준비하고 정부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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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맙습니다! 짜증나네 빨리 들어가 들어가 안 먹었어? 안 먹었어요 형 안 먹었어요 형 진짜 무슨 얘기야? 진짜 뺏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위험은 진짜 다 넘어왔어요 더 긴장하셔야 돼요 수익이야 일로 와봐 이 형이 너무 감장적이다 형 오우